주민 이 계조로 하면 머리띠를 제거하면 이기는 것이 나이겠나? 예! 또 한 가지 무너뜨리면 이긴다이겠나? 예!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한다이겠나? 예! 김화전 대응 준비! 예! 본격적인 내안훈련 그 첫 번째 새하얀 설원이 김화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최후의 웃는 말은 어느 팀에서 나올까요? 김화전 시작! 김화전 시작! 김화전 승! ก화전 이동 김화장! 김화전대g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